40 총선 특집 격전제를 가다 오늘은 인천 연수국 가회에서 인천의 산하이 박찬대 전 의원님 그리고 지금 후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 의원님은 아니네? 지금도 의원님이시죠? 네 지금도 의원이지만 후보죠. 3선이시네. 지금 이제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교체가 됐어요. 약 40% 정도 현역 의원들이 교체가 됐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공천 수준에서 지금 41.3%이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된다 그러면 41.3%고 또 이제 본선에서 결과치를 보게 되면 수치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당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민주당에게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민주당 현 의원들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거든요. 이제 이번에 도전하신 3선이신데 재선까지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당원들에게 가장 미흡했다. 이 부분만큼은 내가 3선이 되면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하시는 각오 같은 거 있으신가요? 10년 전에는 제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었었던 거거든요. 이제는 정치의 주체로서 내가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미 정치의 주체가 되어 있는 깨어있는 많은 시민들의 그 요구사항들을 우리가 대리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우리 당에서 정말 이렇게 큰 물결 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당원이 주인되는 민주당 이런 말이 있어서 저희도 그 기치로 전당대회도 치르고 당원이 민주당의 주인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22대 총선에서 이번에 경선 등을 통해서 공천되는 과정에 당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결과를 보면서 당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특히 조직화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집단지성이 발휘되고 있을 때 정치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 것인가. 그게 바로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바뀌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과정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변방 장수라고 스스로를 낮추어서 이야기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존경하셨던 노무현 대통령하고 많이 흡사해 보였다고 생각하실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변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테니까 이게 노계자가.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가 된 과정에서도 많은 시련이 있었고 대통령이 되셔서도 그 당시에는 많은 인정을 못 받았지만 그분을 보내놓고 나서는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정말 이런 분이셨구나.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희생과 발자취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출연이 그것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명, 비명, 반명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회의원 중심의 당 운영이 결국은 당원 중심의 당 운영으로 바뀌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마찰적 갈등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이 우리 당의 중심이다가 아니라 당원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세운 민주당의 깃발이 이재명이다. 특히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폭정, 이 무모하고 무책임하고 부식한 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서라도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것으로 이재명 대표를 수장으로 해서 똘똘 뭉쳐야 될 때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고요. 초기 공청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말들이 나온다 어쩐 데서 흔들림이 있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너무 훌륭한 공천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종섭 전 장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마다 못해서 모내기듯이 호주에서 들어왔습니다. 세상 비용 외화 의혹 관련해서 결국 대통령실에서 모든 게 다 전투시기가 된 걸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종섭 장관은 어디에 있는지 그대로 알려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문제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결국은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공수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얼마 전에 대통령실에서 사건 관련해서 자그마한 사고 가지고 라고 말을 한 거 들어보셨죠? 대통령실의 인식이 어떤지 뻔히 드러나는데 이런 거로 사단장이 옷을 벗으면 누가 장군을 하나 그 인식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다가 희생된 장병의 억울한 죽음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자체를 대통령실에서 조직적으로 지금 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호주 대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빨리 해임하고 그다음에 진실 규명을 위한 공수처 조사가 되든 우리 박종훈 대령이 받고 있는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참석을 하든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실이라든가 이들의 자세를 봤을 때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껌이 결국은 답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친명이니 반명이니 이런 개파 정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물론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나누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명이 또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어찌됐던 최고위원으로서 당대표님과 활동을 하면서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내가 처음 만났을 때하고 지금의 이재명하고 어떤 부분이 많이 달라졌고 또 얼마 전에 아저씨 유시민 전 장관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사람은 달라지는 사람이고 변하는 사람이다. 개발도상인. 그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제가 여전히 알던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이 변하신 것 같거든요. 물론 좋은 쪽으로. 네.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도 뭐 동일한 생각입니다. 결국 민주당의 정치의 목표와 지향을 위해서 지금 깃발이 되고 있는 대표를 중심으로 특히 지금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확한 심판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될 것 같고요. 야당은 뭉쳤을 때 승리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저는 인식이 됩니다. 지역구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인천연수갑에서 세 번째 도전이신데 하필이면 또 상대방 후보가 또 세 번째 만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후보신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 번째 대결에서는 거의 아슬아슬하게 승리하셨던 것 같아요. 214표 차이.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약간 좀 그래도 좀 여유 있게 당선되셨고 이번에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아직 오차범위 내에 있어요. 자신 있으신가요? 사실 국민의 선택 앞에서 자신 있을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세 번째 도전을 하는데요. 여기가 얼마나 척박하고 어려우냐면 저 말고는 공천 신청을 한 사람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2016년도 20대에 당선될 때 제가 민주당 역사상 첫 당선자였고요. 그러면 주변에서 친한 분들 지인들이 왜 거기서 하냐? 서울이나 경기에서 편하게 하지 이런 말도 하셨겠는데? 정확하게 들었죠. 진짜? 저처럼 어려운 데서 재선을 이뤘던 김병욱 의원이 제 친구인데요. 김병욱 의원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말렸구나. 잘못하면 자기처럼 평생 지역위원장만 한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첫 선택지가 정말 중요한데 거기는 불모지니까 친구로서 걱정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인천이 아닌 서울이나 경기도의 민주당 우세 지역이나 중립 지역에서 정치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구나. 그래요? 당연히 인천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본인만 했었던 어떤 아잔데가 내가 이번에 3선을 하게 되면 꼭 완성시킬 수 있다는 특별한 아잔데가 있을까요?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선이 된다면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 이 법에 우리 연수구가 우선적으로 지정되고 연접 지역까지 함께 지정될 수 있게끔 마지막까지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것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광역철도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2경인선이 우리 연수구에서 출발력으로 해서 서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재정도 검토되고 있고 민간 제한사업의 적격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GTX 비노선이 원도심을 관통하는 데 정차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난 8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상당히 경험과 연륜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3선 의원이 된다면 또는 당의 지도부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관철시키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요즘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전날에도 저번에 출석하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야당 대표이기도 하고 지금 초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저번에 들락달락 하느냐고 너무나 힘드실 것 같기도 한데 신명으로서 어떻게 이 부분을 잘 이겨내실 거라고 응원의 말씀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잘 이겨내실 거라고 봅니다. 정말 정말 세 번에 아주 큰 고배를 남겼잖아요. 최근 문제가 이제 당하신 거, 테러 당하신 거 제가 짧은 기간 동안 이재명 대표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는데 세 번의 목숨을 내건 투쟁과 견딤 극복을 지켜봤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치하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주 사람인데 목에 칼이 들어갔는데 그걸 어떻게 계속 이겨내시고 정치를 하실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이번에 인천에도 우리 옥년시장, 미초올시장 그다음에 신규천시장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들 많은 틈에서 웬만한 사람이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못해요. 그렇죠. 누가 접근하면 그럼요. 훔쳐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은 그냥 내려놓으셨더라고요. 김건희 씨가 요즘 안 보이잖아요. 네.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시죠. 네. 저희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조만간 특정 보도를 할 예정인데요. 아, 네네. 그래도 과연 사람들이 혹은 또 민주당이나 아니면 언론들이 그걸 제대로 인식을 해줄지 걱정이긴 합니다만 이 공정하지 못하는 내로남물 이 검찰 공화국에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시고 내가 삼천이 되게 되면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다. 야수로움이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민주당이 그걸 한번 앞장서서 해보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불공정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거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리지 못해요. 네. 나는 이 국민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가지고 분명하게 진판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총선의 결과를 아마 보시게 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 강력한 투쟁이 일어나야 될 거라고 보고요. 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이거를 3년을 더 버틸 수 있겠냐. 네. 2년 만에도 이렇게 경제 시스템 외교 평화 민생 경제 모든 게 망가졌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기조를 바꿀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이고 있는 모든 우리 야권 세력들은 하나가 돼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분명한 정치적 행동과 결과를 이끌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도 내가 이번에 3선에 뵙게 되면 꼭 지역구를 위해서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연수가 주민 여러분 저를 뽑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여기까지 지지해 주신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지역 일꾼을 뛰어넘어서 민주당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으로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치에만 매달리지 않고 우리 지역에 저를 뽑아주신 분들의 그 민원과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늘 균형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각 주민들이 바라는 지속가능한 도시 결국은 노후 신도시에 대한 대단위적 정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분명한 해결책과 방법을 제시할 것이고요. 광역교통망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수인선 청항역 신설 제2경인선 출발절인 청항역 신설 GTX 빈호선 수인선 환승 그리고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선 KTX의 완공 그리고 경강선의 조속한 완공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한껏 역량이 높아지고 힘도 생기고 그리고 능력도 많아진 제가 3선에 당선이 된다면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의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치에서도 여러분들이 대표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 꼭 권선하시길 바라시고요. 네. 저는 다음 주에 부산에서 뵙겠습니다.